아 졸리가 졸리 입법 뭐라고? 너 지금 졸리 같은 게 아니고 에스파라 빠빠빠 그 맥도날드 앞에 그 인형 있잖아 와 맥도날드다 햄버거 주세요 햄버거 주세요 햄버거 주세요 오바립으로 이렇게 크게 기른다고 해서 졸리 입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땡땡한 입술을 만들어야지 졸리 입술 같은 필러 맞는 입술이 되는 거지요 아니 근데 필러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래요? 일단 주름부터 잡아서 필러 입술 가실게요 립 라인을 준비하시는데요 이러면은 자기 입술이 있거든요 입술이 있지? 잠깐만 밑을 내면 돼 입술 경계선 바로 아래에다가 콧볼 만큼만 딱 그려 주면 돼요 윗입술은 입술 라인의 가장 끝 잘한다 잠깐만 싹 보러 간다 매주름이 팝콕놀 많은 여배우들이 어 이거 다 돼 그래서 집에서 입술의 주름은 세로입니다. 그래서 주름이 그린 달빛 공법! 오! 그러면 주름까지 꽉꽉꽉 메워지니까 이것만 해도 땡땡한 입술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. 지금 매트한 거잖아. 근데 각질 안 일어나지. 없어요. 아 근데 이게 쉬운 게 여기 선을 따놓으니까 그렇지 그 안에서 놀면 되잖아. 그러니까요. 그래서... 자 두 번째 입마건법! 이렇게 쓸어주듯이 시작! 그렇지. 여기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립글래스. 립글래스 있죠? 립글래스 없어요? 옛날에 쓰다가 쳐박아둔 게 있을 거야. 가운데를 전전히 블링블링하게 흐르는 게 아 이것도 새로다. 그렇지. 허가노라. 너의 졸리스. 너도 졸리스라고 싶니?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김기수 오빠랑 예쁘게 살래? 됐어. 그냥 살래. 박보감이랑 살래! 끌어! 박보감! 타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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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야! 타임! 나 보이스카우트 할래. 보이스카우트 할래. 보이스카우트 할래. 나 보이스카우트 할래. ㅎㅎ 다임! 类다들? 감사합니다.